자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붕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하루만 더 버티면 쉬는 날이죠 하루만 더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고 참 사람들이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정이 점점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제가 빼빼로 데이 였던 것 같은데 이제 빼빼로 사갈 시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제가 예전에 페이점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빼빼로 같은 거 다 나갔었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가요 지금은 빼빼로 그렇게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패키지로 이렇게 왜 행사로 하는 거 있죠 안 사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좀 체감하는 게 빼빼로 살 돈도 없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지갑 사정이 안 좋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든 때이니 만큼 멘탈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밖에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싸우지 마세요 밖에서 난 사람도 온라인에서 유독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불쌍하다는 증거예요 멘탈이 약하고 불쌍하다는 증거니까 오프라인에도 온라인에도 서로 싸워가지고 상처내거나 긁어부수로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썰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맹 많은 거 부러워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몇몇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아니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 아닌가 인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심한데 인맥 많으면 당연히 능력도 좋고 내가 부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데 나도 돈 말 받았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틀린 바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 사회라는 거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맥의 힘이 작용하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인사 인사를 굉장히 워너비하고 부러워하고 누구든지 인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사가 뭔지는 아시죠? 인사이더를 줄은 말입니다 인사이더 반대는 이제 아싸죠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을 굳이 안 드리고요 누구든지 핵인싸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친한 척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부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내비치고 싶습니다 저도 인맥 많은 거 부러워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합니다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겪어보니까 말이죠 인맥이 많으면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단점도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단점 사람들이 인사라고 하면 무조건 장점만 생각을 해요 장점만 장점만 생각하라는데 저는 오히려 나이 먹고 인맥이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정리하고 해가지고 저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거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난 지금의 어떤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들이 뭐 아는 사람이 많고 연락하는 사람이 많고 팔로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러워한다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맥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제대로 보면 막상 그 사람의 현실을 끄집어 보면 뭔가 내가 부탁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인맥 무늬만 인맥이에요 무늬만 연락체만 많고 팔로워만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게 sns 같은 게 뭐 구독자 팔로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숫자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팔로워도 중에 실제로 알고 연락하고 뭐 호용 오자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필요하게 서로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이제 뭐 속얘기를 할 시간이나 아니면 뭐 술 한잔 가까이 가까이서 만나서 술 한잔 기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달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팔로우 그렇게 많아도 사실 보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두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곧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인맥이 많은 만큼 그만큼 특정 누군가 깊이 친해지기 힘듭니다 인맥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알더라도 거략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거략기식으로 거략기식으로 알다 보니까 사적으로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은 공평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습니까 다 할애할 수 있나요 할애 못합니다 만약에 나는 하루에 한 명 만날 사람 밖에 없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20명씩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잠깐 몇 마리 나누는 거 말고는 어떻게 얘기를 더 나고 계세요 하루에 20명씩 만나야 되는데 사적인 의견을 아예 일체 꺼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한테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당연히 기억나는 게 없죠 얘기를 많이 나눠서 나눠봤어야 되죠 깊이 친해지기 힘드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한다거나 연락을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상 이제 내한테 뭐 어떤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고 싶어도 깊은 관계가 아니니까 뭐 만날 만한 어떤 그런 그 인연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관계를 발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 대부분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만난 관계는 사실 인간적으로 발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회에서 사회 나오면 친구 사기 힘들다는 게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는 필드이고 비즈니스기 때문에 돈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아 만날 수가 없죠 편한 얘기 못하죠 사적인 얘기 못하고 개인적인 얘기 못하고 속는 게 못하죠 그래서 약간은 사람을 알고 있대 드문드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드문드문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인맥이 많은 만큼 인맥이 많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한테 신경쓰지 못한다 제가 그런 경우는 저는 인맥이 많았던 경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맥이 많은 사람들 보면 정작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못 챙기는 것 같아요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을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 내 부모님 가족 이런 사람을 좀 못 챙겨요 왜냐 나랑 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날 부르고 나랑 만남을 가져야 되는 사람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들하고 얘기 못 나누고 친구들 만나면 빠지고 애인과의 데이트 이런 건 뭐 일체 못하는 거죠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는 거죠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탈이 나겠죠 뭐 친구 관계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친구 관계에서 이제 기준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친구 관계가 이제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남녀관계 끝날 수도 있고 아니 부모님 관계도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인력을 내가 다 다스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안고 가기가 배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주변에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자 네번째 네번째는 인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만남이 많다는 얘기고 만남이 많다는 거는 나에게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맥 많은 게 그 인맥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꼭 하는데 이런 얘기 꼭 하지 않더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마른 말수록 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내 중요성을 점점 깨우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보상을 위해 주어지는 시간 오로지 내 시간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나의 취미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30대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맥이 많으면 인맥이 많은 만큼 그만큼 관리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돼 그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자리죠 식사자리 술자리 특히 남자들 같은 건 궁금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이 인맥이 많다는 그만큼 술 약속이 많다는 얘기예요 술 약속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화나 문자로 이 인맥을 다 관리하고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로 만나거나 어디 뭐 고깃집에 술집 가가지고 계속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만나고 이거 반복해야 돼요 그럼 집에 오면 새벽이거나 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시간 쓸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말에도 자꾸 보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시간 쓰느라 내 취미생활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멋있어 보이고 체력이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이게 체력에 힘이 붙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30대 지나가버리면 술 먹고 웬만큼 먹으면 다음 날 굉장히 힘들잖아요 20대 때는 괜찮았겠지만 술 먹고 해장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고 깨는데도 그리고 체력 회복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인맥 많은 걸 유지하는 것도 내 체력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걸 이제 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인맥과 연관된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이 먹고 인맥에 자꾸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물론 이게 얘기하는 게 그 인맥을 많이 가지신 분한테는 또 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실 1번, 2번, 3번, 4번 또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고 나름 이유로서 충족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5번이 핵심입니다 5번이 자, 이겁니다 5번 공감하십니까? 자, 5번 얘기 공감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 공감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내가 망하고 나라고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보통 이 5번의 경우는 뭐 연예인들이 한번 사고친다거나 사고쳐가지고 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방송에 뭐 싸그리다 하차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말아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내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원래 힘이 있던 자리에서 물러난다거나 저 사람들이 날 따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딱 나가잖아요 딱 내려온 순간 당신 누구세요? 아는 척하지 마라 어디서 망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죄송한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 보면 막 잘나가실 분들 있죠 잘나가다가 한 번씩 왜 사건 사고 물이 일으켜가지고 방송에 하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끈떨어지고 기획사에서도 이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줄 건데 잘나갈 때 연예인이고 잘나갈 때야 뭐 영화 배우고 그런 거지 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미지 날아가고 떨어지고 방송에서도 안 부러지고 기획사에서도 뭐 계약 입원 후 소송 걸려가지고 돈 다 토해내고 이러면 얼굴 다 팔리고 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연예인으로 떠받을 겁니까? 이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지른지 다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사업으로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했다가 떵떵거리면서 나를 이제 따르는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많은 인맥들이 있었는데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나랑 같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관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나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지 잘나가고 성공했기 때문에 옆에 있고 뭔가 이제 얻어볼 게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거지 내가 망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못 만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뭐 냉정하네 저 사람 약한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가 말아먹더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로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 만난 어떤 인맥들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공짜 없어요 다들 필요충분 조건을 만나는 거예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없는 사람한테 술 먹자고 하고 밥 사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근데 한쪽에서 아예 필요가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이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망하거나 뭐 일 잘못돼가지고 나라고 떨어져가지고 관계 끝나는 경우 세상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월급쟁이 분들이라면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회사 단위 월급쟁이 입장이면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그래요 인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서로 연락처를 주는 거고 나도 이 사람한테 같이 연락하면 뭔가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형성되는 게 인맥이에요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받으려고 연락처 주고 명함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한테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써먹을 게 있으니까 명함 주고 연락처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격이 없이 먼저 악수하자고 청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맥이 있어도 내가 그 위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어느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권력과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 돼 근데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이상 인맥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공중분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맥이 많으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맥 많은 걸 부정한다거나 인맥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연락처 많고 부르는 사람 많다고 마냥 우돌아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주변에 나랑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휴대폰에 연락처 하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나는 나하고 이렇게 연락 부르고 하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별로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a.s.a.도 나름의 고충이 있듯이 인사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남이 더 커 보인다 부러워하잖아요 그 실제 그 소갈맥이는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보려고 하잖아요 막상 껍데기를 까보면 인사분들도 나름 고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웃사이더 아싸분들보다 더 고충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냥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냥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 살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부분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많고 옆에 다른 사람 많다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한탄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의기수침에 계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